저는 우리 애숙이가 그 이라고 부르는 김사장 김달식입니다. 지가 무지게 이뻐서 뭐 내가 지한테 아주 뻑한 걸로 얘길 하는데 나 그 정도 생긴 여자 수도 없이 만나봤습니다. 물론 애숙이가 지 나이 또래에서야 생긴거나 몸매나 큰소리 칠만한 건 사실입니다만 룸 한번 가보셔. 애숙이보다 젊고 이쁜년들 숱하게 많습니다. 애숙이가 척 보니까 공주병 증세도 있어 보이고 해서 내가 무지게 이쁜 것 같이 얘기한 것은 맞지만 아 여자 꼬실 때 상대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놈 있습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는 말을 진짜인 줄 알고 믿는 것들이 또라이지. 내가 처음부터 그녀를 잡아 어떡하려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녀가 안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여자가 이쁘다고 다 그럴 생각을 하면 세상에 이쁜 여자들 성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난 그 갈비집 생긴 줄도 몰랐는데 친구놈들이 그 집 여자 이쁘다고 해서 한 번 쫓아갔더니 이쁘긴 이쁘대요. 가방끈도 좀 길어 보이는 게 몸매도 잘 빠졌습니다. 아 근데 인연이 우리들 같는데 좀 건방을 떨더라고요. 친구놈이 사장 부르니까 종업원 보고 가보라고 하고 자기는 안 오는 겁니다. 우리는 남 건방 떠는 거 못 보거든요. 갈비집 나부랭이나 하는 주제에 손님이 오라면 오지 도도하게 카운터 앉아서 아래 것이나 시키고 하는 꼴을 보니까 벨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다. 네가 대학물 먹고 가방끈이 좀 길다고 꼴값 떠는 모양인데 어디 네가 금태 둘렀나 보자? 결심을 하고 작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나는 원래 학업에 취미가 없어 고등학교 다니다 말았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나중에 내가 애숙이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까지 남자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대학 나오면 뭐 합니까? 남자도 모르면서 내가 애숙이한테 남자는 확실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솔직히 저 구슬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한 건데 요즘 목욕탕 같은데 가면 나이 먹은 놈이 그러고 다닌다는 게 좀 창피하긴 합니다. 특히 아들놈하고 목욕탕 갈 때가 제일 맘에 걸리는데 이 녀석이 이상한 생각할까 봐 걱정 많이 됩니다. 요새 내가 새벽 운동 걸은다고 애숙이가 툴툴대는데 제가 요즘 딴 작업에 들어가서 바쁘고 지쳐가지고요. 이거 애숙이 알면 생날리 치겠지만 애숙이네 집에 홀서빙하는 언니 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애숙이네 다니면서 보니까 참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숙이에게 이왕 사람 쓰는 건데 이쁜 애들 써라. 손님들 와서 한쪽에서는 너같이 이쁜 애가 서빙하고 자기 쪽에는 못생긴 것들이 알짱거리면 손님들이 고기만 나겠냐? 네가 이쁘질 말든지. 네가 이쁘면 종업원도 같이 이쁜 애 써서 집분 애들만 있는 집으로 소문을 내던지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애숙이를 가르쳐줬더니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돈만 더 줘봐라. 왜 못 구하냐? 이쁜 애 돈 더 주는 거 아까와 말고 걔들이 손님 끌어모으는 생각을 해라. 돈 몇십만 원 더 주는 거 금방 본전 다 뽑는다. 너 봐라. 네가 이쁘니까 괜히 침 흘리고 이 집 드나드는 놈 얼마나 많냐? 뭐 이런 식으로 꼬드겨서 제가 옆에서 인물 심사해주면서 이쁜 애 둘을 새로 뽑았죠. 금방 손님 늘어났죠. 그 전보다 남자 손님이 훨씬 많아진 게 다른 점이지만 애숙이가 내 뽐뿌질에 넘어간 걸 보고 그래도 애숙이는 내 말 알아 듣는 걸 보면 머리 좋은 편이죠. 그 중에 한 명 미스 김이라고 있는데 결혼했지만 그냥 미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녀가 아주 또 매력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첫날부터 작업 들어갔죠. 우리 식사 끝나고 계산할 때 미스 김에게 내가 5만 원을 팁으로 주었죠. 5만 원. 갈비 좀 먹고 서빙하는 언니 주는 팁으로 물론 많은 돈이죠. 그러니 감격한 이 언니? 저를 잊겠습니까? 멍청한 놈들이 팁 1. 2만 원 생색 내고 주지만 그거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일단 쏠 때는 좀 과하다 싶게 팝. 그게 나의 신조입니다. 역시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가기만 하면 그녀 우리 테이블 오려고 기를 쓰대요. 자연히 작업할 시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다음 단계는 친밀감 조성. 김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걸 오빠로 돌려놨죠. 오빠나 아빠 중에 선택하라 그랬더니 오빠를 선택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녀가 김 사장님 나이가 몇인데 오빠라고 부르냐고 까더라고요. 아니 나이 많은 오빠도 있는 거지? 하여튼 미스 김이 나중에 자꾸 오빠. 오빠. 하니까 애숙이가 눈꼬리 쉬었던지 미스 김 불러서 손님에게 오빠가 뭐냐? 고 야단치는 바람에 미스 김이 조심하고는 있지만 하여튼 제가 오빠가 되었죠. 언젠가 룸 가서 옆에 앉은 애가 괜찮길래 작업에 들어갔더니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 나이 넘 많다고 그럴까봐 좀 깠죠? 38. 진짜 나이. 그래. 솔직히 마흔이다. 아. 그랬더니 그녀 하는 말이 에이. 오빠 얼굴이 마흔은커녕 50도 됐겠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지난번 홍수 때 물에 빠져서 좀 얼굴이 불어서 그렇지 정말 마흔이야. 그럼 오빠 민증까? 오빠 주민증까서 정말로 마흔이면 내가 오빠 오늘 공짜로 그냥. 물론 주민증 못 갔죠. 그냥 그런가보다 하지 사람을 그렇게 엿을 먹이더라고요. 에이. 나쁜 것들. 어느 날 미스김한테 술 한 잔 주면서 나 가진 거 돈밖에 없다. 너 집 나오면 바로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또 바람을 넣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내 말 듣고 집 나오겠습니까? 그냥 너 만나고 싶다. 이런 말을 돌려서 한 거죠. 미스김이 그러대요. 집 나오면 어떻대요? 가정을 지켜야지. 맞는 말이죠. 집 나오면 저도 골치 아프답니다. 나 돈도 별로 없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아주 나오래? 잠깐 잠깐 나와 바람만 피고 들어가래는 거지? 하고 제가 한 개는 분명히 해줬습니다. 제가 미스김에게 또 물어봤죠. 친구들 많으냐고? 많다고 하대요. 이쁜 친구 많냐고? 하니까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말 안 믿죠. 여자들 보면 지 친구들 다 이쁘다고 해서 데리고 나오라면 어디서 그렇게 다 진상들만 뽑아서 오는지 미스김이 궁금한지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소개시켜 달래려고요? 소개는 뭘? 난 미스김이 있는데 아르바이트 할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런데요? 돈 많이 줘요? 시간당 3만원. 이쁘면 4만원. 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때 하고. 야. 그거 좋다. 오빠 그거 나 시켜줘요. 대꾸를 안 했더니 그녀가 안달이 났어요. 오빠. 정말 그거 나 시켜달라니까. 무슨 일인데요? 응. 점잖게 한마디 때렸죠. 응. 뭐 별거는 아니고 그냥 나랑 같이 놀아주면 돼. 너는 내가 4만원씩 줄게. 그렇다고 모텔 갔다고 너 돈 더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 듣더니 미스 김 얼굴이 대번에 찡그려지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에이. 하여튼 그녀 갈비집 나온 지 2주 만에 노래방 데리고 가서 그 후 바로 모텔로 옮겼지요. 나이도 서른 갓 넘은 것이 얼마나 그러든지. 그 다음부터는 그녀가 먼저 전화질에서 안 들어가도 된다는 둥.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요새는 쉴 틈이 없어요. 그녀는 잠도 없어요. 아무래도 잘못 만났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애숙이하고 미스 김 두 여자 만나려고 갈비집에 얼마나 드나 들었던지. 이제 입만 열면. 음매. 소 울음소리가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애숙이 말대로 요즘 고기 이렇게 먹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새로 문 연 오리집 주인 여자도. 괜찮다는 소문이 있어 일간 그리로 옮기려고 궁리 중입니다. 잘하면 또 당분간 오리고기 계속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잡놈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누라 저랑 이혼 안 한답니다. 전에 바람피다가 우리 마누라에게 정통으로 걸린 적 있었는데 어느 여자하고 만나고 아침에 그 여자 데려다 주던 길이었어요. 그 여자 집 방향이 우리 집 있는 동네 지나서 가야 되는 길이라서 좀 꺼림직하긴 했지만 집에만 있는 마누라인데 무슨 일 있으랴? 하고 무식한 놈 용감하다고 만용을 부렸죠. 우리 동네 지나서 한참 가는데 뒤가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백미러로 보니까 뒤에서 택시가 쌍라이트를 번쩍 거리드만요. 나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려니 하고 그냥 무시했는데 계속 그러기에 내 차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에 차를 길 옆에 세웠죠. 뒤에 택시도 따라 서더라고요. 백미러로 뒷차를 보고 있으니까 조수석에서 한 여자가 내려 달려오는데 뜨악. 우리 마누라 오메 뜨거라 엑셀에다 밟고 막 도망갔죠? 달리면서 백미러로 계속 뒤를 보는데 그 택시 잘 따라오대요. 내가 무슨 뺑손이나 강도도 아니고 나 잡는다고 개인 택시 면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정말 기막히게 잘 따라오는 바람에 더 달리다가는 사고 날 것 같아 차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들 학교 보내느라 큰 길에 나왔다가 내 차를 보게 되었다는데 우리 마누라 간도 크게 택시기사에게 내 차 잡으면 하루 일당 책임진다고 했답니다. 끝까지 그 여자 아침에 만나 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라고 우겼지만 우리 마누라가 총 맞았습니까? 그걸 믿게요. 며칠을 두고 볶는 바람에 저 그냥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잤죠. 내가 계속 집에 안 들어가니까 마누라가 나중에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용서해 줄 테니까 집에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마누라가 저에게 남긴 말 어이그 인간아 사람 좀 되라 마누라에게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삽니다. 내가 나중에 마누라에게 왜 이혼하자는 소리 안 했냐고? 모르니까 우리 마누라 왈 너랑 이혼했다가 너보다 더 나쁜 놈 만날까봐 내가 이혼 안 한다. 그거 보면 우리 마누라 정말 똑똑한 겁니다. 아 나쁜 놈 소리 나온 김에 내 친구 나쁜 놈 얘기 한마디 이 놈이 룸에서 여자 만나는데 도사예요. 돈만 주면 다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개중에 턱없이 비싸게 달라는 것 자기는 이 차 안 간다는 여자 여러 종류로 개기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이런 여자들 만나는 선수인데 비법을 알아보니 이렇더라고요. 차를 사준다고 꼬시는 거예요. 한 번 만나주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고 나서 아침에 그냥 도망가냐고요? 아니요. 차 사줍니다. 그것도 여자들 명의로 그 대신 할부로 사줍니다. 처음 들어가는 돈 최대로 적게 해서 그리고는 여자하고 공짜로 계속 만납니다. 좋으면 할부금 한 두 번 내주면서까지 만나다가 실증나면 그때부터 연락 두절 할부금 누가 냅니까? 여자가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이런 놈에 비하면 나 무지하게 착한 사람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 해줄 수 있는데 못해준 게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 나의 진심입니다. 나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더 늙기 전에 내 몸에 있는 것 세상 여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떠날랍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불우이웃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멀리 가지 말고 주의해서 고르세요. IT가 조금이라도 기다릴 수 있도록 하요. 감사합니다.